포켓티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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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우리는 놀아줘 클럽의 창현 서진 안녕 혜인입니다! 자 여러분 안무 연습 열심히 했습니까? 네! 근데 안무 연습을 했는데 왜 이제 시작하는 거지? 그니까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? 아니면 아직 모자라다고 생각하세요? 충분해요! 충분해요! 이대로 올라가도 되죠? 파격적으로 아니에요? 하나 뭔가 그만 말해라구 파격적인 제안을 할 거예요 퀴즈를 내서 맞추면 바로 퇴근 틀리면 1시간 연습하고 가기 저 부산 지금 멀어요 저 내일 학교 가야 돼요 아 앉게 마시는구나 아 네트워크야 아 네트워크야 랜덤 플레이 케이팝 퀴즈 무작위로 나오는 케이팝 노래를 듣고 멤버들 중 한 명이라도 노래의 안무를 정확하게 추면 성공 총 20곡 중 15곡 이상 성공해야 퇴근 자 시작합니다 뭐야 아 나 몰라 나 이것만 알아 몰라 몰라 언제까지 일단 한 명이다 한 개 한 개 맞혔고 글aks장 가자 가자, 가자 간다 자, 두 문제 성공. 자, 권력이 알잖아, 알잖아. 나와. 저 몰라요. 배웠잖아, 혜인한테. 아, 맞다. 아, 맞다. 창이도 배웠잖아. 뭐였지? 닦아먹는데요, 선생님? 나 이것만 알아. 자, 세 문제 성공. 다 맞추겠네, 뭐. 두 핀 맞지? 너물 모란이 켰다. 노래 불러, 우리. 물고래. 물고래. 왜 소리를 질러, 근데. 아, 이거 몰라. 야, 너 알잖아, 너. 몰라. 몰라, 나. 뭐했지? 뭐했지? 여기 갈게. 어디 가세요? 이거 아이돌 아니야. 이거분아. 나 까먹었어. 이게 뭐야? 펑펜이잖아, 펑펑. 다음. 어디 가세요? 펑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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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쉽네요. 덤리티 나오겠지, 뭐. 어떻게, 까먹었는데? 어떻게, 까먹었어? 어떻게. 안 돼. 다른 부분 알거든? 이 부분은 몰라, 까먹었어. 고맙습니다. 몰라요. 막툴자, 막툴자. 맞아요, 이거 했어요! 큰일 났다, 또 이제 이거. 그냥 힘 찌자! 어차피 모르시죠? 이거 뭐예요? 이거 맞아요! 이거 맞아요! 오, 맞았다! 일단 사용하세요,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 볼게요. 실패를 깜짝만요. 이게 왜 나와, 이게. 뭐였지? 기억이 안 나. 기억이 안 나, 이게 왜 나와요, 근데. 케이팝이 뭐라, 이거. 뭐였지? 끝까지, we always shiny. 눈이 보셔, 우리는 어둡빛이나. 지금부터. 날 보여해. 다 돼. 지금부터. 날 보여줘. 성공. 성공. 어떡해. 이거 성공을 못하면 진짜. 어떡해. 나 배웠다, 이거. 왜 배웠잖아. 왜 배웠잖아. 왜 배웠잖아. 까. 스테이. 야, 지금 내가 알려준 거 기억 못하고. 왜 배웠어? 이거 마지막에 돌잖아. 응. 파티 해봐. 이건 기억해. 아, 뭐하냐고. 아, 어디 안 가? 아, 이거 이름이 뭐였지? 맞아, 이거. 이름이 뭐야, 이거. 딩가딩가. 아, 이거 왜, 이거야, 이거, 이거. 나 몰라, 이거. 어떻게 하지? 와, 역시 안 돼. 그래 만들어. 신바뀌. 언니 역시. 아, 역시. 반했다. 반했다. 정연이 형, 지금 반했다. 반했다. 와, 역시 막 언니. 반했다. 잠깐. 블랙스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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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오케이. 맞는가요? 블랙스완. 바위라. 블랙스완. 죽인 거예요. 응원해주자 우리! 우리 거의 안 나가. 빨리 응원해줘! 확 끊어버리시네. 아, 귀가 뜨거워. 지금 다섯 개 넘은 것 같은데? 나 이거 알아! 아, 그래야 재미없어. 두 개 남았습니다. 이거 따라했어. 살짝 설레서 넌. 살짝 설레서 넌. 시작! 시작! 뭐야? 성공! 자, 머리에서 뿔이 자랐다. 동창현을 위한 무대였는데 판을 깔아줬는데 틀렸어요. 맨 처음, 처음은 초반은 아는데 판을 깔아줬을 못하는, 그냥 자막. 자, 결과는 연습 더 하자. 총 20문제 중 16문제로 성공!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들! 이걸 연습하다 보니까 조금 연습하는 텀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서. 변명만요. 아니 변명 아니야, 진짜. 변명. 변명 중, 변명 중. 네, 그래가지고 좀 더 연습해야겠어요, 블랙스완을. 저는 생각보다 저희 팀에서 하드캐리를 한 것 같아서.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. 슬슬 연습할 때 엄청 힘들었는데. 하고 나서 네, 기분이 좋아졌어요. 두 개인가, 세 개인가 하고 이제 뒤에서 응원만 하는 역할을 했는데. 열심히 다쳐서 이제 일찍 조기 퇴근을 해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. 분명히 저기 세인이랑 서진한테 두 곡 배웠는데 배고 못했죠. 어? 제가 언제 배웠죠? 저희가 언제 배웠죠? 너 일로 와. 되게 힘들고 뭔가 되게 너무 지쳤는데 이거 하고 나서 좀 더 텐션이 올라가서 되게 재밌었고요. 이게 지금 연습을 더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. 여러분 오늘 재밌었나요? 앞으로도 놀아줘 클럽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까지 놀아줘 클럽이었습니다. 안녕.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포켓TV 구독해주세요.